군은 복지 사각지대 주민 발굴을 위해 희망나눔 우체통을 관내 14개 주민센터에 설치했습니다. 주민센터 입구에 비치된 희망나눔 우체통에 본인 또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내용을 적은 편지를 넣으면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내용을 확인해 상담 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. 군은 희망나눔 우체통 사업을 실시해 도움이 필요하지만 주민센터를 찾지 못하는 고립 가구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위기 가구 발굴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